안녕하세요 나린팀의 나린이예요. 오늘은 Alice in Wonderland에 와봤어요. Alice in Wonderland의 소개는 재미있는 여러가지 체험과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던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Go Go Go! 여기에서 내려가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토끼를 따라 토끼굴로 들어가면 엄청난 무겁이 시작될거에요. 체험인지 모르겠지요. 토끼굴이 어딨어요? 와우! 저기 트리즈 보여줄까? 나무 예쁘잖아. 예쁜 나무로 가보자. 잡아당기면 안돼요. 오케이 오세요. 꽃으로 가봐 이제. 여기가 꽃이 있어요. 얼마나 쫀득한지 잘해봤어요. 토끼굴이 열렸어요. 한번 들어가서 모든 체험과 다시 이렇게 먹고 왔어요. 이제 가운데 바구니 안에 방벌이 하나씩 들어주세요. 나린아 가득 차야 된대. 물약을 가득 채우는 거야. 계속해. 손바닥. 점점 차오르고 있어. 손바닥. 물고기들이 없네. 오! 나왔다. 저게 엄청 큰 거기도 있어. 대박. 고고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깨졌다 다 깨졌다 다 깨졌다 다 깨졌다 이렇게 높은 곳도 만질 수 있어? 이렇게 높은 곳도 만질 수 있어? 이렇게 높은 곳도 만질 수 있어? 와우 그리고 손을 다녀오 anos 저쪽도 잠시 한마디 여성 호연 오이 남자들 제 얼굴이 뭐야?